Q. 섹시한 인지도 Q. 섹시한 인지도 Q. 섹시한 인지도 Q. 섹시한 인지도 아무래도 인지도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질 것 같아요 Q. 섹시한 인지도 바안에 의해서 경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전한 데는 한국인만이 센터도 했었기 때문에 세 가지일 것 같았어요 규리 언니 팬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 플랜카드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 그냥 나는 졌다 망했다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든 것 같아요 메인보컬로서 딱 든든하게 중심을 못 잡아준 것 같아서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볼 것 같은 거였어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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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맞는 대표적인가 좀 오해하였어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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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못해서 팀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했어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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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